화이팅 국민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번에는요, 정말 탄탄한 가창력의 여성 가수들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그런 무대가 되겠군요. 벌써부터 얼굴에 화색이 두세요. 이전에 화이팅 국민 여러분 팬이시라면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무대입니다. 아줌마의 파워를 로예하는 아줌마는 살아있다의 차성현씨, 유쾌한 가창력의 언니마리 다마자의 홍장가씨, 분위기 있는 음색, 세워라, 유예진씨, 돋보이는 미모, 당신을 사랑해요의 김주연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성현씨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가 어때서 아줌마, 내 맘 사랑이 아닙니다 내 나이를 놓지 마세요 비롯도 놓지 마세요 이 보산시 보레랍니다 나도 한대 찰나간 줄 엄마라든지 살 수 있어요 아줌마, 아줌마가 어때서 아줌마, 아줌마가 provin지에요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가 없어서 아줌마 아줌마 없습니다 내 나이를 놓지 마세요 히름도 놓지 마세요 이곳이 산시 보내랍니다 매우 하나는 매우 잘하라 강남아에 살 수 있어요 아직도 내게 순적이랍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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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 깨끗해지고 싶 Safiyo 가슴이 갓의 사람 사랑합니다 아줌마 사랑이 땅입니다 발순만 오늘 계속해서 희들사랑 보내드리겠습니다 잘생겼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눈빛만 쓴 차가운 연기가 되는데 머물시친 당신은 나의 편이다 당신은 나랑 그림이 쌓여서 내 작은 가슴은 거기서 채울 게 이거네요 당신의 눈이 닿았던 사랑 이유가 매연이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랑 그림이 내 마지막 상으로 내려주신 내 사랑 당신은 나랑 그림이 날 modeled 당신은 나랑 그림이 당신 모두 당신은 나랑 그림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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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